히리비고!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이거 보세요! 어땐 녀석들아! 뭐였지? 저게 뭐야! 모자빠졌어! 야 장구창! 너 춤 진짜 못 춘다! 이 못생긴 호록 짭짭들이! 친구의 노력도 모르고 엉덩이나 몸 시켜 빨개주라! 오빠! 나 엄마가 댄스 학원 들록해졌는데 오빠도 같이 춤 좀 배울래? 뭐? 무슨 남자가 댄스 학원이냐? 너 그때 구한다냐? 터리나 쉴 것다냐? 하! 하! 쉬! 쉬! 우야소! 뭐야! 댄스한 거 뭐 가면서?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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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인가요? 여러분 반가워요 어? 저는 여러분에게 춤을 알려줘요 훌라훌라 훌라핑 만나서 반가워요 박수!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그만! 쉬! 학수는 거꾸로 하면 수박이에요 알겠죠? 응 야 왜 저래? 너는 유머에 대한 이해도 맞냐? 하하하하 왜 이렇게 하느냐? 조용히 해요 원숭이 오케이 자! 지금부터 최고의 춤을 추운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자 들어가자 원! 투! 차차차! 쓰리! 포! 원! 투! 차! 어때요? 쉽죠? 아 모르겠다 자 똑바로 자 원 투! 원 투! 차차차! 어? 어? 스탑! 스탑! 거기 원숭이 다시 해봐요 으이? 아 뭐야? 그 다음으로 원숭이란가? 도대체 장비라 왜 이러는 거지? 오 마이갓 프라이드 치킨 너 왜 이렇게 춤을 못 추우니? 왜? 너 진짜 배운거죠? 왜 참 줄래요? 뭐? 어이가 없네? 좋아 넌 오늘 특훈이다 흠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내 춤 인생 중에서 이렇게 드럽게 춤을 못 추는 녀석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당장 때려치세요 기 judgment 히으으으으으읍 에읕 서우스님 저 춤 잘 배우고 싶어요 한번 더 기회를 주세요 socialist 갔길 아 아 손라여 아 좀 좀 놓으세요 잠깐 뭐든 할 수 있다고요? 네 그렇다면 내가 선물을 줄게요 자, 이 신발을 신고 춤을 추세요 에? 쥐기팬 신발? 아니, 이렇게 춤을 춘가 어떻게 쥐나요? 흠, 하지만 이 신발을 신고 춤을 추게 된다면 넌 세상에서 가장 춤을 쥐치는 사람이 될 거다 얍, 얍, 얍 응? 어? 감사합니다, 선생님 철신인데요 음? 뭐라고? 그래서 장곱창에 댄스 학원 등록했다고? 응 나 왔다, 이 새끼다 휴식을 취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? 정,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뭐야? 왜 장곱창 갑자기 춤을 잘 춰? 몰라, 어제까지는 분명 못 췄는데 선생님한테 특금받고 뭔가 달라졌나봐 진짜? 안녕하세요 응? 저거 뭐야? 저거 티니핑 신발 아니야? 야, 장곱창 야, 그 신발 뭐냐? 아, 당장 벗어 아, 위치해 죽겠네 뭐야 저거 네가 뭔데 감히 선생님이 지신 소중한 신발을 무시해 한 번만 날 동시하면 그때 죽여버린다 대사관이나 가야지 이제 허상입니다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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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곱창 야, 장곱창 어, 뭐야 어, 잠깐만 선생님이 신발을 줬다고? 어, 뭔가 수상한데? 어, 그러니까 아무래도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 오빠, 가보자 어 쒸 여기 색상 맞나? 네, 맞아 어? 장곱창 뭐해?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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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장곱창 너, 괜찮아? 쒸 쒸 쒸 쒸 야, 장곱창 왜 그래? 야, 장곱창 쒸 아, 아파 어, 뭐야? 설마 결기가 있나?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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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저 사람? 댄스 학원 선생님 어? 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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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도와줄 테이니끼를 친해 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. 도와줄 테이니끼를.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. 잠깐. 별개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곱창오빠랑 똑같은 층을 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오바, 내가 해볼게. 뭐라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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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 애야. 야, 야, 정수 차려. 아, 틀렸다. 아, 뭔가. 뭔가 안 찾아오는. 야, 정수, 정수 차려. 수만 차려. 아, 뭐야? 내 거잖아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수만 차려. 수만 차려. 다 있어. 다 있어. 로우 할우간 저 솜를 가져가게 해. 자وف 안 더 mild dir. 지금? 잠깐. 수만 차려. 미 심가지 sự. 캠? иля! 마을 퇴. 그가 그가... 용캐 처자 부러운구나 나는 이만 지옥을 떠나볼 시간이라 이만 물러나지만 나는... 다시 찾아오도록 할겠다 어휴 다행이다 그나저나 저 악마는 도대체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? 나야 모르지...